오늘의 시그널은 화인 서키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기판 업체입니다. 일단 지금 기판 업체가, 기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반도체 칩을 얻는 판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저부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져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데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부품 중에.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가 워낙에 최첨단이고 나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체, 침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 삼성전기가 딸려있고 SK하이닉스는 없지만 애플의 LG노텍이 딸려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삼성전기, LG노텍이 기판을 하는데 걔네는 고부가 같이 기판을 하고 무슨 연성 PCB에서 더욱더 나가서 플립칩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기, LG노텍이 어떻게 보면 삼성과 LG의 밑에서 고부가 같이 기판을 담당한다고 하면 그 밑에는 이제 각 분야의 중소 강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부터 했던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전장용으로 강자잖아요. 세성전기에서는 아예 그냥 전장용 쪽으로 굉장히 부각이 돼버린 것이고 그래서 무슨 맨날 일본에 르네사스니, 네덜란드에 NXP니 거기랑 연관 지어서 주가가 움직이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기판 업체는 뭡니까? 이수페타시스죠.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 방송 보고 사면 늦어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왜 오르고 있죠? 엔비디아가 뛰면서 갑자기 CPU를 대체하는 GPU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CPU는 완전히 밀려나버렸어요. GPU가 중심이 되면서 GPU 칩을 얻는 기판을 이수페타시스가 만들고 거기에 한미반도체가 본도로 연결해준다. 이게 지금 저기 설립이 되면서 에스카닉스는 또 HBM이라는 반도체를 옆에다 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얽히면서 이수페타시스가 급등을 했어요.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이 손대지 않고 있던 이 분야를 이수페타시스가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포텐이 터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덕전자 대덕전자는 이수페타시스가 그걸 하고 있을 때 얘는 플립직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덕전자도 그렇고 코리아 서키트도 그렇고 지금 기판 업체가 다 같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지금 약간 이유는 일단 아이폰 15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쪽에서는 폴더폰 그 차세대 폴더폰이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판 전체가 다 오르고 있는데 지금 오늘 화인 서키트는 또 뭐냐 어떻게 보면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거예요. 사실은 경성 PCB 딱딱한 거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라디오나 뭐 막 뿌개지면 안에 초록색 판 딱딱한 거 나오잖아요. 그거 막 납땜이 돼 있고 그 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연성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휴대폰이 막 접히고 이러니까 그 딱딱한 판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부러지겠죠. 연성 PCB로 바뀌고 뭐 거기서 이제 더욱 복잡 다단화되다 보니까 뭐 플립집 나오고 뭐 볼 그리드 어레이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화인 서키트는 경성 PCB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용되는 제품도 약간 옛날 전통적인 전통적인 거 뭐예요. 집 안에 있는 커다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에 그냥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무슨 막 폴더폰 요만한 것처럼 반으로 접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성 PCB 위주로 하는데 오히려 이게 또 좋은 거죠. 이스페타시스에서 보다시피 이스페타시스가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운이 와서 터진 거잖아요. 화인 서키트도 그냥 나는 경성 PCB만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다 떠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더 비싸고 고부가 가치로 떠나버리니까 이제 경성 PCB이 얘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저가로 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기술력의 우위로 나가기 때문에 저가는 버려버리거든요. 인건비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화인 서키트는 계속 이걸 하고 있었죠. 혼자. 계속. 혼자 그냥 살아남았어요. 그냥 먹고 살만하게 계속 그냥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양면, 당면 PCB를 하고 있는데 단면 PCB는 이제 한쪽 면에만 당연히 배선이 있겠죠. 양쪽은 양쪽 면에 있다는 건 양면이라는 것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겠죠. 한쪽 면에만 배선이 있는 건 냉장고나 세탁기에 쓰이고 양면 PCB는 이제 양쪽에 있으니까 조금 더 작은 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요 고객이 거의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인데 이제 폰 쪽은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기나 뭐 이쪽이죠. 대덕전자나. 그런데 이 화인 서키트는 가전 부분이죠. 가전. 경성 PCB니까. 그래서 이 비스포크가 이 삼성전자에서 비스포크가 나오고 LG가 오브제가 나오면서 이 가전시장이 터졌잖아요. 새로 프리미엄 가전시장이. 비스포크 시리즈가 대박이 나면서 같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2신공장을 작년 12월에 시생산을 돌리고 올해 1월부터 본격 가동이 됐는데 그래서 연간 단면 PCB는 60만 전 뽑아낼 수 있고 양면 PCB는 66만 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생산 능력이 확증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면 PCB, 단면 PCB를 봤을 때 당연히 양면 PCB, 양쪽에 칩을 붙일 수 있는 게 단가가 더 비싸요. 그런데 앞으로 어디 진출할 거냐면 이제 다층 PCB, MLB라고 불리는 시장에 진출할 건데 당연히 다층이니까 여러 층의 기판을 쌓아서 배선이 형성된 PCB인데 이 중에서도 다층 PCB 중에서도 고다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고다층은 12층짜리 이상 지금 하이닉스가 HBM이라고 해서 그게 12층짜리예요. 그게 지금 HBM3가 12층짜리고 그 전 게 8층짜리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MLB인데 얘네는 그중에 8층 이하 저층 MLB를 할 거다. 저층 MLB를 어딜 갈 거냐? 자동차 전장 시장으로 간다. 그런데 MLB는 단면 PCB 가격의 6배고요. 양면 PCB 가격의 1.8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면 PCB보다 양면 PCB를 파는 게 그리고 양면 PCB보다 MLB를 파는 게 단가가 높고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인 서키트도 마진이 조금 더 많이 남는 고부가 가치로 지금 가려고 그동안 이 가전의 캐시카우를 비스포콜의 성장과 함께 터뜨린 걸 가지고 이제 슈팅스타에 실린 거죠. 그래서 화인 서키트도 경성 PCB이고 조금 삼성전지 LG 노텍 이런 데서 안 건드리는 저부가 기판이지만 꾸준히 여기를 파면서 다른 애들이 다 떠나고 여기 딱 하나 남은 거죠. 그리고 지금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다른 기판 업체도 이수페타시스의 급등과 함께 다시 전반적으로 오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탈 수가 있는 어떤 지금 이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인 서키트는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시리즈의 대박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물론 얘는 스펙이 합병돼서 상장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가 틀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 연대 나왔어 했을 때 너 연대 수시나 했니? 약종으로 했니? 논술로 했니? 정시 파이터니? 그거 누가 물어봐요. 나 그냥 연대 나왔다고 하지. 그냥 화인 서키트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펙으로 상장을 했니? 코스닥 직상장을 했니? 그거 누가 따져요. 나는 그냥 지금은 코스닥 상장사예요. 어쨌든 상장을 하고 나서 대비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 번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한 번 밑으로 갔다 왔어요. 얘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서야 20일, 60일 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죠. 이동평균선이.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이동평균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제는 20일, 60일이 생겼는데 그거를 뚫고 엉덩이를 들고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마침 아까 전에 본 대로 대덕전자도 그렇고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해성DS도 그렇고 지금 일단 터뜨렸잖아요. 해성DS는 아직 안 터졌네요. 해성DS랑 지금 이런 이 화인 서키트 같이 아직 덜 터진 PCB 관련 기판 관련 이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타이밍이 지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인 서키트 눈여겨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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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